어디 감나무로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붙였다는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딥니까? 저긴가 없다 어디로 건너갔어? 이리 건너갔어? 높아서 다 됩니다 에이 높지도 않네 이런 거 장난이죠 나 이거 세배 높이를 했다니까 이거 장난해 장난 이런 거 이건 장난이지 뭐 에이 요거 요거 아니 근데 나무 돌 중이니 그래 이만 시끄러운 거 마중마가 기다리지 지부장님 여기 꿀이 없잖아 지금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사진 동영상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세요 어 옆에 나무가 있어 아유 멋진다 이거로 오수수 이거로 이거로 데몬 올라갑니다 데몬 올라가요 어 살짝 풀어주고 오케이 아 근데 주인은 어디 가셨어? 안 나오셨죠? 올라가요 올라가요 가만히 있으면 돼 올라가 올라가 길 만들어졌어 길 만들어졌어 아 완전히 만들어졌어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는데 뭐 아니 아니 완전 올라탔어요 완전 올라탔어요 완전 올라서 그쪽으로 안보여 거기서 안보여 완전 올라탔어요 그대로 가 계세요 완전 올라탔습니다 완전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으로 안쪽으로 그대로 그대로 아 이제 주인장 오시네 이제 주인장 벌장으로 오셨어요? 아유 사장님 벌받으러 오셨어요?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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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대기 찍고 있습니까? 네 아유 요놈들 꼼짝마라 꼼짝마라 요놈들 됐어 됐어 고래가 오양입니까? 중요한걸 안 찍고 그래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여기 이래 오양입니까? 여러가지 손해를 털어놓으면 손을 딱히 털어놓은거예요 손해를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저녁에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저녁에 6시내보세요 6시 넘어서 대빡이 앞에 탁 털였던데 대빡통 안에 들어있어요? 아니요 볼동자 준비해놓으시고 소문 입구에 박스를 요리 유짜만 들어가 소문해가 경사를 약간 제가 좀 납놈으로 싹 닫히들어가요? 그럼 해가 빠져야 되겠네요 너무 더울때 말고 이제 해부학은 제가 아주 제로인데 이제 가정은이야 이거 제가 전문이라 하니까요 갑자기 가다가 바짝 들어 보여주세요 야들은 왜 가네? 아 사자 사와놓을게 자네들은 페로미단 속에 이리 따라 붙던지 여왕 본통으로 가던지 다 갑니다 자막이 잘 CARED 왕대 엄청 많네 왕대 엄청 많네 중간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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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복 다 나갔어요. 분복 3번 나갔어요 여긴 이제 붕붕 다 나가고 마지막 왕이 여기 있어요 한통도 못 받은거에요 닭이 신발 썰이 정렐 completed 썰 Moo 이 massively Speak 거의 hull 숙기 서로 말 이거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? 큰일났네 이게 엄청 많이 달린거야 지금 응 여우는 어떨이야? 여우는 아직 안나갔는데 며칠 안정돼 꽉 찼네 여우가 제일 많네 여우서 나갔다 여우서 나간거 아닌거 같은데 여우서 나간게 아닌데 내가 여우서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여우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많이 들어있어 아 저 안에 있구나 여우 하나 여우 하나 있네 여우 아직 첫 분봉이다 첫 분봉 못 나오겠네 또 그럼 어차피 사장님 이거 2개도 있네 3.51 평균이 그렇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더 일찍이 요거 요게 지금 나오면 며칠 있다 나오고 야가 나오자마자 바로 안 나가거든 그 다음에 나올거는 야야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벌 다 이 기벌이라도 받아야 돼 저쪽에는 거의 다 벌같은 벌이 없어요 지금 화장실 수 있던데 구워 구워 지금 구워하고 이거는 좋네 야가 분리하고 아 좋아 이거는 바깥 치세요 지금 말하는 거랫두 여왕 Morrison 1,012 1,012 1,012 1,012 1,012 1,012 1,012 1,012